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추진하는 상생협력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시도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밖의 시정 소식을 광주시청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5년도 하반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전남도유지를 활용한 귀농기촌인 영농교육협력과제와 광주전남서울갤러리공동운영과제 등 두 가지 신규협력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2남도학숙건립,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광주전남에너지밸리추진, 남도방문회해추진 등 대다수과제가 추진 시기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추진이 완료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운영과 2015학예유대회 성공개최 협력을 제외하고 신규과제 2개를 추가해 상생협력과제는 총 18개로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매년 2회 상하반기 개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정책단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시민아고라 정책공유대회를 열고 정책도입 희망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정책공유대회는 총 6개 분과 12개 정책과제 중 정책도입 희망 우선순위를 선정했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10개 정책과제 중 광주역사박물관 건립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시제 시행이 최우선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테마형 유물관 건립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추진, 여성장애인산부인과 지정 등의 순으로 과제가 선정돼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개선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하루 6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해 영산간 수역에 방류하는 시설로 광주시는 하수처리 공정 중 소화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LNG 대체윤료로 활용해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사용하는 LNG 대체윤료로 전량 활용해 연간 34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